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모한고등학교 교사 박진성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외대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은 내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5 교육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는 전 과목을 망락하고 기후, 생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사를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좋은 시기에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장수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개한다면 오늘 올 때 보통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모처럼 KTX를 탔는데 여기 온 정말로 큰 소득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만들었는데요. 이 주제가 알송달송 19가지 라테나메리카 환경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글도 짧고 아마 재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책 교수님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활동을 할 때 이 책을 읽고 책 내용을 PPT로 정리하고 그리고 질문과 토론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소관문 작성하고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작가님을 초청을 해서 또는 전문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소관문 작성하고 이렇게 굉장히 스토리 있게 진행합니다. 아주 좋은 책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를 할 텐데 이 생태소양교육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아 이거는 정말로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태교육을 하면서 보통 아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동양사상에도 나옵니다만 선지후행이냐 아니면 지행합일이냐라고 할 때 지혜에서 행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째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에서 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 아름답지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이전에 활용했는데 보니까 우리 지구가 오래 갈수록 우리가 지구가 오래 계속해서 지속가능하려면 생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구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네이밍도 2030 UN SDGs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UN에서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17가지 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2030 UN SDGs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저희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면 할수록 이거 생태 정말로 해야 되겠는데 선택이 아니라 의문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재미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입니까? 음란스러운 그림입니까? 성스러운 그림입니까? 포예리토리코 국립박물관 정면에가 이 그림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들어서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음화를 여기다 붙여놨지? 박물관에다가 그것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정말 성스러운 그림이어서 이 자리에 있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실도 잘 모르고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히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생태에 적용해본다면 우리 현재 생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나 진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의 진실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음화일 수 있겠으나 실제 본질이나 진실을 보면 아버지와 딸입니다. 루벤스의 그림인데 아버지와 딸인데 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돼서 어떤 형벌을 받냐면 음식을 주지 않는 그런 형벌에 처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교도소에서 딸을 불러서 마지막 볼케를 주겠다고 했더니 와서 보니까 처참한 그런 모습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 부귀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가슴을 열어져치고 젖을 아버지에게 물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인데 우리는 아직 지구에 대해서 지구 생태에 대해서 거의 아마 지적인 측면에서도 사실관계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림을 제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다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연장에서 생태교육의 실태는 현재 학교에서 굳이 한다는 게 쓰레기 버리지 않기 또는 급식 잔반 줄이기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생태교육도 아니고 환경교육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고 학교에는 환경부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럴 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없습니다. 환경교육이 사라졌습니다. 환경담당은 없고 청소부 담당이 있습니다. 청소부 이게 우리 현재 교육의 실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대 중남미 연구소의 노력을 정말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또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태교육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숙제를 던지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방금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혹시 잘 보이실까요?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억 천만 톤이고요. 이 쓰레기를 연결하면 한 줄로 선다면 지구를 24바퀴를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물건의 99%는 6개월 안에 전부 버려지는 거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하고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고작 9%라고 합니다. 9% 저도 항상 집에서 가끔 또는 학교에서 생수를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먹을 때마다 왠지 양심에 찔리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지금은 플라스틱 생수 그거 먹지 않고 가능하면 물을 끓여서 먹고 물병을 가져다 쓴다거나 컵을 가져다가 이렇게 활용합니다. 가운데 줄 보시면 전자 폐기물이 에펠탑 4,500개 분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의류 쪽으로 가보면 의류나 또는 의식 이런 보면 중간지로 보면 영양 부족으로 굶는 사람들 음식 부족으로 굶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20명 반대인 경우는 역시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지구에 70억이라고 한다면 20억은 굶지거나 영양 부족이고 20억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고요. 또 그 맨 아래 칸에 보면 패스트 패션 있죠. 요즘에는 워낙에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을 계속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생산 보시면 맨 처음에 에너지 전력 생산 윗부분 한번 보시죠. 전세계 에너지의 80%와 전력 생산의 66%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극히 의미하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보고 제가 더 놀렸는데요.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요. 동물 그리고 습지대의 85%가 사라졌고 또 수프로데픔지 표면에 16%가 2002년과 2019년 사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고형 폐기물에 발생을 하고요. 또 비닐봉지는 무려 그게 다 분해되는데 10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00년.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1000년 뒤에까지 그 쓰레기 흔적을 남겨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하겠죠.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폐기물은 폐기물은 역시 아주 다양한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부 땅 속에 되게 묻어지거나 또는 이 크기 일부 재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 보시면 이건 좀 더 하는데 제가 어디를 보니까 물고기하고 해양 쓰레기 중에서 해양 쓰레기가 물고기보다 더 많은 시기가 2050년인가요? 그렇게 어디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구 표면에 75%가 바다인데 생활공간에 거의 99%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아무튼 바다 쓰레기는 더더욱 심각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해산물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쓰레기로 아마 가득 아니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지구 곳곳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는데 요즘에 먹는 음식들이 괜찮을까라고 그럴 정도로 염려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800만 톤이 버려지고 트럭 90% 이상의 바다새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종종 뉴스에 나오는 바다거북이라든가 다른 큰 대형 오종들 또는 적은 오종들도 뱃속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본다면 생태교육의 동기나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아이들 지도하면 아 이거는 생태교육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선택이 아니라 의무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제약기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2030위원의 3DS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창융합 콘서트를 합니다. 여기는 주제가 예술이 역사와 철학을 만날 때 과학기술 즉 AI가 인문학을 만날 때 논리가 심리를 만날 때인데 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냐면 현재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방금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서토론캠프는 작년에 했던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에 관련한 토론을 했듯이 독서토론캠프를 주제를 정해서 100분 동안 토론하게 됩니다. 100분 동안 토론하는데 40분 50분 정도 토론하고 50분 정도는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 라운드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실력이 향상돼서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진희종 교수님도 매년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독서토론캠프 3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진로독산마당 진로독산마당도 자신이 가장 흥미있는 또는 관심있는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선택해서 최애도서 그다음에 팀도서 그다음에 또 개인도서 이렇게 해서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책 읽고 토론하고 ppt 만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질문과 토론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작가와 연결되면 작가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독서토론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진로를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책 두 권을 연결해서 하나의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도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요. 그다음 전공 프로젝트는 자기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논문 주제를 정해서 논문 쓰는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혜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책들이 다양한데 그 책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발표라면 발표할 때 많은 음식을 준비 아니 잔치연자 잔치향자인데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지혜를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게 지혜의 향연입니다. 그리고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했던 그런 활동 결과물입니다. 총 4권 작년 활동 그 결과물이 결과물 페이지가 총 4권 2000페이지입니다. 2000페이지를 첫 번째는 창의학 콘서트 2030년의 SDGs 프로젝트 진로독산마당 이런 식으로 200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논문 썼던 그런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본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습니다. 2030년의 SDGs 프로젝트 운영 단계는 첫 번째는 유엔이 정한 17가지 주제를 탐구합니다. 여기에는 인권 빈곤 낙가 기후 모든 거 웬만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탐구하고요. 이것과 가장 가까운 가장 근접한 관련 바탕도서를 선정합니다. 관련 바탕도서를 선정하는데 제가 오늘 와서 굉장히 큰 소워도 얻었다 하는 게 이것도 바탕도서에 하나 지금 넣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책을 하기도 하고 또 작년에 오셨던 남정령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북극을 다녀오고 남극 다녀오고 체르노비를 다녀오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 유인원 박사 이론데 밀림에 3년 동안 연구를 했었던 김산하 박사를 또 초청하고요. 제주 남방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을 추진하고 계시는 진정 교수님을 초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작가나 또는 강사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갖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 중에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가장 인기 있는 가장 강의평이 좋았던 교수님이 저의 진정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3단계는 4단계는 독서 또는 캠프랍니다. 거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그래서 올해 1학년들은 역시 그 주제 그대로 하고 2학년 3학년들은 기후 또는 생태 관련해서 논제를 정의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후감 활동소감문 그 다음 논술문 작성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2030년의 스티치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하신다면 부분적으로 도입하셔도 될 것이고 작년에 의해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지혜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또 그리고 공익적 의식까지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추가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여기? 고등학교요? 안 계시네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오늘 여기 오셨으면 굉장히 도움되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보통 고등학교의 비교과 활동에 비교과 활동에 자율 또 동아리 진로 행동발달 그리고 개인 세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활동들은 어디로 가냐 자기 진로와 관계되면 교과 세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생활기록부의 개인 세특이라는 부분인데 500자입니다. 500자인데 윗부분은 간단하게 줄였고 아랫부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서 실제 당년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기록부 사례입니다. 장교수님 어떤가요? 다 보셨죠? 특히 두 권의 책 제목이 두 권의 책 제목이요? 동물 권력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까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남정련 작가님이 쓰신 그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했고 또 추가로 다른 책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17가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기후익을 인해서 생태재앙이 일어나는 정도가 3년 전하고 2년 전하고 1년 전하고 갈수록 급격한 아주 빠른 속도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후익이 생태환경 이런 부분은 더디게 서서히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아주 서서히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생태위기는 기후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자료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태소양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17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탐구활동으로 한다고 했죠. 그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바탕도서 독서토론 활동을 합니다. 단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단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합니다. 토론하는 것도 그냥 토론하기도 하고 또 소크라틱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책을 10명이 읽었다면 그 10명의 생각들을 전부다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를 만나고 관련 토론 캠프를 하고 또 전문가를 만나고 그리고 활동 결과물을 활동 결과물 자료를 공유하고 소감문 이런 형태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단지 보통 학교들에서는 작가 맹초청해서 그 내용을 생활기록이 쓰고 하는데 저는 단지 생활기록비 기록하는 그게 그 순이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로 그것도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을 생태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후라고 하는 것은 생태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따라야 되는데 실천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생으로 옮겨가는 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실천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많이 보완했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간단하게 적었고요. 여기는 순서대로 아까 동물 권력 쓰셨던 그분이 동물 권력이나 비인간 동물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또 세계 절반은 금주린가 또 야생학교 생태법인 이렇게 했고요. 여기 책들입니다. 혹시 활용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인간 동물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그리고 동물 권력 동물 권력은 좀 두껍긴 두꺼운데 그게 심지어 공장식 축산 이런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대 밀림 지역에 밀림 지역에서 파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밀림을 불태우는데 그 밀림을 불태우는 게 단지 불태워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수천 년 동안 쌓여있던 뭡니까 밑에 태정물에 있는 2탄층에서 2탄층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정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중으로 그게 굉장히 크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도 좀 알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토론은 토론은 크게 논제를 두 가지를 정합니다. 학교 과제시 채 GPT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제 하나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 남방 큰 돌굴에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논제인데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반대 이렇게 양쪽에 양 극단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주도권 토론도 같이 겸합니다. 이렇게요. 방식은 여덟 명이 한 그룹인데 그걸 거기서 4대 4로 나눠가지고 4명은 4명은 찬성 4명은 반대 그렇게 50분 정도 토론하고 50분은 교수님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 피드백 받고 다음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논설문까지 쓰게 되면 아주 확실히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도 가능하고 아예 생각도 변하고 또 정리가 되니까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관문을 작성하고요. 이게 토론 캠프 자료집입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제 자료를 직접 만듭니다. 뭐든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토론 이론이 있습니다. 토론 이론도 들어있는데 아마 토론교제 10권을 구입해서 참고하려고 해도 이 교제보다는 더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교제가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논제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거기 오는 강사 한 분이 영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강사였고 영어로 전편을 실어서 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방식은 퍼브릭 토론 그 다음 주도권 토론 여기 전체 주제는 정답을 찾을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보통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들이 있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혁명 이렇게 하는데 보통 현재 최근에는 2022년이 그 분기점 아닐까 싶어요. 2022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나누는 기준이 뭘겠습니까 진종교수님 2022년과 2023년으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코로나 할 수 있는데 채 GPT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랍니다. 그전에는 글을 잘 쓰고 서술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2022년 이후로 23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인재가 정말 필요한 인재라 합니다. 질문을 질문을 잘하는 인재인데 보통 우리가 질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들 지도하더라면 가장 중점적으로 시키는 게 책 한 권을 읽고 그 내용을 질문과 토론을 해라 반드시 질문으로 후생해라 내용 정리하기도 보고 있는데 질문으로 후생한다면 더더욱 월이 없죠. 한 권을 질문으로 예약할 정도다면 수능 등급 최소 3등급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아무튼 채치 pt 시대에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중 교수님 강의인데 진중 교수님 강의 ppt를 딱 처음에 띄우시는데 바로 이렇게 이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통 교수님들이나 강사들 강의를 하실 때는 그냥 내용 쭉 가지고 설명하는 정도인데 진중 교수님은 질문 던지고 그리고 짝꿍하고 둘이서 토론시키고 그리고 또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의미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은 첫째 자연과 생태계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과 생태계 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동물이 이런 질문이겠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다른가 다른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다를까 같을까 우리 집 강아지를 생각한다면 같을까 다를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개가 어떻게 되면 개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어떤 데는 조의금까지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웃지 못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셋째는 돌고리에게 필요한 권리는 무엇인가 제가 작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돌고리가 직접 헤엄쳐 다니는 그 공간을 직접 보는데요. 거기에 유람선 유람선들이 거기 돌고리를 보기에서 가까이 근접을 합니다. 돌고리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랍니다. 그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고 또 전문가로부터 안내를 받고 그러면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이론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 또는 현장탐방 이런 데가 함으로써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생태소양교육의 미션인데요. 미션 진행 과정을 보면 아까처럼 동기 필요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동기 필요성인데 관심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동기부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요즘에 상황과 맥락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그래서 뭐든지 보면 그 상황 또는 그 맥락 그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 친구관계 또는 부부관계 또는 부자관계 이런 관계에서도 맥락을 조금만 고려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통할 텐데 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대화가 안 되고 단절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대는 40대가 3분 60대가 3분 그렇습니다. 약간 극과 극이죠. 어떤 대화에서는 이게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이 우리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서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또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떨 때는 약간 대화에 있어서 논쟁이 있을 경우 저분은 아마도 분명히 집에서 자기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을 걸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관련 용어를 용어민의 이론탐구 그리고 바탕도서 독서토론 활동 작가 만남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게 지구를 지키는 환경미션 실천학입니다. 환경미션 지구와 경험 공유하기 그래서 올해는 세미나 형식으로 또 나중에 그런 행사도 가지려고 합니다. 동영상 제작을 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또 기후위기라는 심각성을 기사로 작성하고 그리고 유엔 아니 유네스코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부활동도 하려고 합니다. 기부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미션 실행하기 17가지를 정했습니다. 왜 17가지냐 유엔에서 우리 인간이 실천할 과제도 17가지여서 제가 17가지를 정했습니다. 17가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천하기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인가요? 아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텀블러 스마트폰 10분 줄이기 가족과 함께 친환경 장보기 배달 음식 주문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다형으로 바꾸기 약 반납하기 폐건전지 거의 뭐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환경캠페인 동물실험 반대하기 물론 논점도 있습니다. 논점도 됩니다. 기후난민 환경단체 알아보기 나쁜기업 착한기업 알아보기 보통 나쁜기업 착한기업은 우리 보통 에어컨 선전하면서 전기세 적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광고들 보시죠. 아무튼 환경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광고하는 것 그린워싱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또 한국의 그레타 통벨이 되어보기 또 무책임한 기업 단속하기 아 이게 그린워싱이네요. 에어컨하고 광고 환경위기시계 거꾸로 돌리기 여기 오른쪽이 환경시계지요. 위기시계 가족과 함께 친환경 휴가 기획하기 이거는 좋지 않나요 혹시 같이 여행 다니고 하는데 저는 여행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행 여기서 행복할 것 선생님 때 여기까지 행복하다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인생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집을 떠나고 아니 첫 번째 직장을 떠나고 출장 나오신 선생님들 지금 좋으시죠 직장을 떠나고 두 번째 집을 떠나고 셋째는 가장 멋진 사람과 함께 그들이 누구인가요 가장 멋진 사람과 함께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휴게실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체험하고 걷고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그곳 그곳들이 여기 여기가 다 행복한 그런 곳에서 여행은 여기서 행복할 것 그런데 가족 여행을 친환경 여행으로 꾸민다면 더 얼마나 기억나고 좋을까요 또 스토리도 있고요 아까는 실천했다면 이제는 공익적 의식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눔을 유네스코 홈페이지 가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2024 학교 나눔 학교 나눔 활동 드림 캠페인입니다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학교 목적은 모금 캠페인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나눔 활동인데 후원금은 유네스코로 전달하면 그것들이 각각 개도국이나 다른 활동 그쪽에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시민의 자질이 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후원을 보면 미래변화대체기금 내가 돈 낸 돈은 미래변화대체기금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육격차 완화기금 이쪽으로 원할 수도 있고 사회문화 갈등해소기금도 되고 또 유네스코 비전기금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지정해 보낼 수 있는데 일단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독서토론 지도를 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벌도 없거나 그런 자세가 안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꾸짖건 어떤 간에 고치는데 1등하는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야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고요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났는데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야 이놈아 너는 의대를 갈 녀석이 이런데 관심이 없고 너희만 돈 벌어서 니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살고 싶니? 그렇게 했는데 언젠간 할 겁니다 부모한테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도와줬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대학에 면담을 아니 대학에 면담을 하러 가지 않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한 번도 안 가서 물어봐서 왜 안 가니 했더니 3학년 1학기 시험 끝나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직접 의대를 갈 대학에 전화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사중관님한테 연결해서 부모님하고 둘이 같이 가게 했어요 갔다 와서 정말 만족한다고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했거든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이 아이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주려고 해 그리고 어제 학부모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활동하면 좀 관심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무튼 학부모들까지 연계해서 나눔 기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보통 학교들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라고 굉장히 스토리 있게 자랑하는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을 스토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도 설명해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쓴 소감문을 전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분석을 한 결과가 지금부터 나오는 자료입니다 혹시 한번 나중에 그 아이들 지도하실 때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작가의 체험전구 실천사례를 공유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 전세계 6위 탄소 배출량 8위 그래서 배출의 민족이라고 한답니다 배출의 민족 사회 곳곳에 배출되는 환경파괴 사례를 제시하고 심각성을 인식했고 모순되고 기만적인 여러 기업의 광고 사례인 그린워싱 아까 보셨죠 그린워싱 그 다음에 작가의 생태환경 실천사례에 감동하여 실천으로 이어진다 에어컨 차 텀블러 에어커백 이 다섯 번째 나온 내용은 왜 나오게 됐냐면 김산하 작가를 초청했는데 그분은 7월달에 모셨는데 제가 차를 차를 태우고 학교로 가는 도중인데 선생님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에어컨을 꺼주십시오 에어컨을 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텀블러 그리고 스마트폰도 안 씁니다 2d폰 씁니다 연락은 메일로만 합니다 자기 집에도 에어컨이 없대요 철저하게 친환경 생태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런 내용을 아마 이런 소감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남종련 작가를 만나서는 생물 다양성이 쪼르들고 있다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성적이 아주 학교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아 이게 가능해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력하는 인간이 돼야 되겠다 또 전 지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또 닭의 행성이라는 오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통닭을 가장 많이 먹는다 합니다 통닭 뼈만 모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닭의 행성 아니 닭의 행성 닭의 나라 그래야 되겠죠 육류 사용 줄이기 공장식 축산을 축소하여 질소와 메탄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아이들이 알게 됐고요 동기를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시청하게 돼서 생태법인 강의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갈 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강의를 못 듣습니다 희망자를 한해서 듣는데 희망자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왜 이거 듣게 되냐 했더니 우영우 드라마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참신성과 호기심 어떻게 돌고리에게 생태법인을 만들어야 돼 이런 호기심이요 그리고 또 2030 작가 초청에 영향을 받았다 또 독서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돌고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하였다 그런데 인간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굳이 자연과 생태에까지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생태법인을 알기 전과 후는 핵기적인 관점 변화로 인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결국 그들이 인간의 파괴를 당할 경우에 인간도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점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보통 평상시에 이런 강의를 듣지 않고 활동하지 않았다면 생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 내용을 듣고 나서 핵기적으로 그야말로 사고의 전환이 생긴 거죠 여기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지배와 복종구에서 공정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야지 인류문명 대전환의 신호템 역할을 할 수 있다 곧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보이죠 둘째는 멸종위기종은 단지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을 생각했으나 그보다는 좀 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요 셋째는 종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종이 다양해지고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다음 질문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태본에 대한 지식은 물론 동물과 자연까지 확장된 사고를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됐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까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부분인데 또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평소 고기를 먹고 벌레를 죽이는 행동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인간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인간 중심 사고가 보통 지배되겠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대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잡초에서부터 남방돌고래까지 사고가 확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지도를 했는데 과연 이들이 변하고 성장한 점은 뭐 있었을까요 생태법인을 알기 전과 후는 인간에서 생태 중심으로 관점의 핵기적 변화와 사고의 확장을 경험했다 그래서 거기에 훌쩍 건너뛴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인간이 가장 위에는 종이기에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가치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셋째는 쟁점이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정하고 개방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해관계자들끼리 넷째는 도덕적 숙고를 통한 올바른 행동 선택의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는 생태법인 설립과 운영 생태주의 관점에서 개발 금지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동물만 고려한 게 아니라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는 그 인간들 그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그들의 문제도 살펴보게 되는 양 측면을 다 고려할 정도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감명받은 점은 직접 강의를 듣고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매우 기쁘고 금 같은 자리였다 이런 표현은 거의 안 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표현을 채고 금이 가장 좋은 거니까 금 같은 자리였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생명의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에 관심을 갖는 계획이 되었다 아무튼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보이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어 배울 점도 많았고 진짜 억소리 날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다 우리와 함께 놀았다는 느낌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질문과 토론으로 피드백해주시는 높은 수준의 명강이었다 보통 강의나 이런 거 하게 되면 학생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흥미를 갖고 빠져들고 그렇게 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하니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구자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자 또는 학교 선생님이 되실 텐데요 강의를 할 때 또는 수업을 하실 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공부에 효과가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잠도 안 저고 집중을 잘해서 강사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강의 효과가 탁월하였다 차분한 말투와 적당한 말의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평소 듣지 못한 단어들을 제시하여 청자들에게 유추하게 하여 맞춰가는 강의가 너무 좋았다 또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여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된 수준 높은 강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생태 관련 내용 또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 지적인 측면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여기는 지적인 측면 플러스 그 강사의 역량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태 소양 교육을 위해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는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야지 이거는 엄청난 효과잖아요 아까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였는데 또 인간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서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특히 아이들이 가치관이 아직은 단단해지지 않는 그런 청소년기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단계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소감을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교육 효과가 더 커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환경 교육과 달리 기후위기 관점에서 생태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 교육과는 다르게 기후위기 교육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태 시민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야 된다 왜 우리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좁혀지다가 결국에는 뭐냐 이건 나의 문제구나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러겠구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교육자를 만들어서 교육하거나 찾아가는 강의가 필요하다 교육교육과는 생태 소양 교육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교육학과가 컸다 어쩐까 17살 때 18살 때 이런 교육이 한 학생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20301의 3GS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몇 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지적인 측면에 공부를 했다면 작년 후반부터는 서서히 지의 생으로 옮겨가고 올해는 완전히 행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심도 갖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학부모님도 그렇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데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하는 프로그램이 전라남도청에서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이 교육을 전라남도 교육청 전체에 확산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지역은 교육특구로 정해됐습니다 교육특구로 교육특구로 정했는데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학교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혼 없는 교육을 한다고 할 거예요 영혼 없는 교육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요 그것은 곧 교육의 붕괴 아닐까 싶습니다 붕괴 개성이 다양한 학부모님들 또는 자기 이익만 많이 챙기는 그런 학부모들 아닌 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나 영향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정말 어떤 데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몇 년만 지나봐라 반드시 그것은 붕괴량이 돌아와서 자신을 찌를 것이다 붕괴량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있으면 이렇거든요 고등학교에 있으면 정말 좋은 부모님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어디에 문자를 장문의 글을 봤는데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때 어쩌냐면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학생을 부르면 제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아 원인이 저거구나 그 원인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도 좀 변화시키고 또 학교 돌아가는 것도 좀 알려주고 또 생태교육이 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래서 어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부모님들도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중학교는 아직은 괜찮을 겁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대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오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는 순간 중학교도 지옥이 반지옥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연결고리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연결고리를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이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 창의융합인재인데 창의도 없는 용압도 없는 그런 교육 고민 없는 교육 행정으로 말하면 관료제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어떤 때는 공문의 날짜만 받고 처리하는 이런 전형적인 관료제처럼 학교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확장해가지고 생태교육도 좀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애들이 다른 곳의 흥미도 좀 갖고 그러다가 어디 중남이 같은데 여행을 한번 가게 되면 나 그 생태교육에서 아마존 이야기 들었는데 또는 밀림 이야기 들었는데 등등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게 어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6 6 7 8 9 10 12 13 16 감사합니다.